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재수가 나쁜 일이었을 뿐이다. 여건 아저씨들이 톡톡 내뱉는 말들에 떠오른 한 문장입니다. 진솔함이라는 것은 아예 눈을 씻고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해찬과 그 밖의 사람들입니다. 7월 13일 날 이해찬 더불어민당 대표는 누가 보더라도 내키지 않는 썩 내키지 않는 아주 짧은 사과를 했습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누가 보더라도 형식적인 문장을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아랫사람인 각훈식 수석대변이로 하여금 대독하도록 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이게 전부입니다. 더불어민당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전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내키지 않은 답변에 반드시 더해제할 진상규명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해찬 대표는 7월 10일 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조문을 맞추고 나오는 길에서 보인 태도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조사할 것입니까? 이런 기자의 질문에 버럭 하를 내면서 나쁜 자식 같으니라고 하는 말로 질문한 기자에게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로선 더불어민주당은 자진해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보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의향을 일체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진성준 국회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더합니다. 이미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이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라고 하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것은 사자 명예 훼손에 해당된다. 더욱 사람을 화나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울시 제1행정부시장 출신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숨진 배경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게도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이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역임한 시기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로 피해자 A씨가 성추행을 다행 두고 주장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윤준병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보아왔고 시장실 구조를 잘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윤 의원은 성추행으로 고소된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내린 박 시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이고 순수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서 고소된 내용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변의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다. 이후에 전개될 진위 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과 논란 과정에서 입게 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답하신 것이 아닐까 말 같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류의 변호나 미화가 뒤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사건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사과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미안해하는 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7월 12일 날 빈소를 방문한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조문하면서 더욱더 이해하기 힘든 한마디를 던집니다. 인간이 다 비슷비슷한데 너무 도덕적으로 살려면 다 사고가 나게 마련이다. 인간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4년 동안 그렇게 비슷하실 직원을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소수이긴 하지만 당 차원에서 늦지 않게 진상규명에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주 드물게 나옵니다. 이따금 소수 의견을 발신하는 데 익숙한 박용진 더불어민당 의원은 k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안희정 오근도 사태에 이어서 이번 사건에서 당이 그동안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성평등 교육 등이 형식적 수준에 거쳤던 것이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진상조사와 직장 내 유사살의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7월 13일 피해자 측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중에 한 명인 고미경 한국 여성의 전하 상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요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첫째는 국가는 신고된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 및 조사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둘째 피해자가 인권을 회복하고 가해자는 그의 엉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분명한 국가의 책무이다. 셋째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피해자 인권 회복의 첫 걸음이다. 넷째 경찰을 향해서도 요구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혀달라. 다섯째 서울시에 대해서도 요구 조건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직장이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 그는 또한 정부와 국회 정당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인간이길 원했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주기를 강력히 요망한다. 고대표는 피해자가 여기 있다. 함께하는 우리가 있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그는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 정부 정당 국회 등이 제대로 책임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단체와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행동을 시작하겠다. 한국의 여성의 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보호와 치유 회복을 위한 활동과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활동을 앞으로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경찰은 7월 9일 날 서울시장이 사마함에 따라서 성추행 고소 사건은 수사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끝까지 더불어민당은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끝까지 진상규명을 외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더욱더 꼬여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경직성과 완고함과 자만심이 이번 사건을 더욱더 배랑 끝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저는 매우 높게 봅니다. 어쩌면 이번 사건 자체가 내리막길을 향한 하나의 시작점이자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길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